좋아요, 구독 유레카 종목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오늘의 유레카 종목입니다. 동구바이오 제약 가지고 와주셨는데 이 종목 역시 지금 감기약 품귀현상 또는 해열제 품귀현상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이죠? 일단 아무래도 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동구바이오 제약을 뽑아왔고요. 그다음에 거래량이 금일 굉장히 360만 주 이상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유레카 종목으로 뽑아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단 아까 다 말씀을 드렸죠. 중국 코로나 봉쇄 완화에 따른 이러한 감기약에 대한 증상이 굉장히 폭증하게 되게 되면서 감기약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 그다음에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럽이나 미국, 다시 말해서 글로벌적으로 좀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감기약 관련주들 급등이 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감기약 공급을 무려 60% 이상 증가를 늘려야 된다. 이러한 긴급 생산 명령이 떨어졌다는 내용. 그다음에 동구바이오 제약이 바로 타이몰에 대해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이러한 직접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동구바이오 제약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유레카 종목으로 뽑아왔습니다. 일단은 바로 사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 분석을 먼저 좀 해볼게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섹터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영업이익을 딱히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동구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 조금 주목을 해볼 만한 게 영업이익인데요. 영업이익이 2019년도, 그다음에 2021년도 해서 65억에서 81억입니다. 81억인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건 올해 1, 2분기만으로 해도 이미 대략적으로 99억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 3년 내, 최근 3년 내 가장 큰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하게 되면 무려 약 한 140억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4분기에 실적 발표가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 50%에서 100%의 수준의 영업이익이 발생이 될 확률이 놓여있다. 그래서 종목을 좀 압축을 하게 되면서 동구바이오 제약을 유심있게 보게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기약 관련주로 해서 뽑았는데 지금 차트를 보게 되게 되면 제가 잠깐 월봉을 좀 볼게요. 월봉에 제가 따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8,000원, 그다음에 6,420원이 어느 정도의 중간 빡수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식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닥을 완벽히 알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꼭지를 알 수도 있는 그러한 진짜 100% 알 수 있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신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제가 이 표시를 해둔 부분이 어느 정도의 좀 의미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바닥은 알 수는 없지만 무릎 꺼내서 올라오게 되게 되면 분명히 이 가격까지는 터치를 하면 안 되는데 그 구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지점을 터치를 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월봉에서 포착이 되었고 그다음에 최고가가 17,800원이었습니다. 17,800원에서 최근에 증시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무려 한 5,200원까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이러한 부담은 굉장히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게 되면 주봉에서도 지금 62평과 그다음에 22평의 좀 이렇게 강력한 저항을 맞고 있지만 금일로서 22평을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주봉에서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건 딴 게 아니라 바로 5월 달에, 5월 달에 있었던 바로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지금 이 거래량이 약 8,000원인데 8,000원 이후로 인해서 5,160원까지 주가를 하락을 시키게 된 겁니다. 물론 지수 하락도 있지만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굉장히 약세였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이러한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하락세를 보였는데 우리 동구바이오 제약의 기존 주주님들이나 아무래도 좀 매물 소화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는 좀 평당가를 낮춰야 되는 그러한 흐름들을 좀 만들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서야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지금 5월 달에 매집이라고 사실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셔서 이번 상승이 이게 하나의 좀 이렇게 한 상승을 거쳐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대략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60만 주 정도 이상의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세량은 충분히 들어왔고 여기 일봉에서도 보이시죠? 바로 지금 이때 300만 주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단시에 무려 6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거래량의 에너지 상승을 위한 이런 상승에서 사실 딱히 이제 글로벌적인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글로벌적인 감기와 풍기 현상은 동교 바이오 제약에 큰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재료, 그 다음에 차트, 그 밖의 실적 다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서 약 6,250원까지 가격 배려를 제가 말씀드리고 순재가는 제가 6,000원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더 자세한 상황은 하단에 노란 톡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자세한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